안녕하세요. 우리는 YGU 영산대학교 건축공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특화된 융합교육을 구현하고 있으며, 첨단 공학기술과 디자인능력을 겸비한 멀티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지구상의 인류문명에 출현한 이후부터 건축은 고대 이집트와 로마시대를 거쳐 프랑시를 대표하는 에펠탑, 호주를 대표하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현대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100년 이상 짓고 있는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족 대성당과 더불어 두바이의 초고층 건축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온 건축공학은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 삶의 터전을 건축물로 만드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건축공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융합 플랫폼의 중심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건축물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직접 디자인하여 짓고 싶거나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안정된 미래생활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학생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마트시티 등 첨단 건축 관련 전공능력과 더불어 공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훌륭한 교수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강의와 연구, 사회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학교 생활까지도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디자인과 공학기술, 기초에서 첨단 건축 기술까지 스마트시티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 분야의 종합 교육 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그 주인이 도시를 포함하는 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 시공과 구조 분야 쾌적한 실내외 환경을 계획하는 건축 환경 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BIM, 건축 3D 프린팅, 모듈러 주택, 인공지능 및 IoT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과 같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첨단 건축 융합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 교육을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기사, 실내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재료 시험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10여종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 학사 학위 취득만으로도 전문인력으로서 건축설계사무소와 대형건설회사를 포함하여 건축지 공무원, 북북랭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후속세대와 소통하고자 2019년부터 영상건축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상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캠퍼스 생활은 매우 박진감이 넘치고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을 직접 보고 느낄 건축답사, 현장학습 및 건축 전시회도 견학하고 국내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학술대회에서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수업과 연결된 연구 발표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교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마음대회와 목고지, 체육대회까지 뒤풀이를 포함한 선후배 간 유대감을 강화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공수업 외에도 건축사진, 가구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벽화 길이기, 인테리어 서품 만들기 등 재미와 흥미를 더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가득합니다. 더불어 학관의 낚시 소모임, e스포츠 소모임, 건축사진과 어반스케치 소모임 뿐만 아니라 교내 다양한 중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와 같은 취미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YZ 아키텍처 위드유 여러분의 미래 설계, 영산대학교 건축공학과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